안녕하세요. 저희는 LG유플러스 대학생 서포터즈 유대감 4기의 김균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크를 준비해봤는데요.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유튜브를 정말 많이 모시는 단국대회의 나은챈님을 모시고 오늘 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챈님 평소에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너무 사랑해서 돈까지 내고 현재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도 하신다고. 당연하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튜버 추천 테마는 브이로그랑 먹방인데요. 일단 먼저 은챈님이 준비하신 먹방 추천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유튜버는 진짜 기준이 많은데? 우선은 뚱블리. 뚱블리. 뚱블리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많이 먹기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저희 같은 경우 식당에서 먹으면 된장찌개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한 그릇, 밥 한 그릇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 애초에 그릇을 이만한 걸 갖고 오세요. 아예 애초에 그릇 사이즈가 이만하고 그거를 또 이제 너무 맛있게 드시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뚱블리라는 분 들어보니까 되게 우리 평소에 집밥 같은 거 먹는 거 그런 걸 많이 드시는 분 같은데 특이한 음식 그런 건 안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의해서 뚱블리님은 굉장히 노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집밥류를 본인이 조리하시는 쿡빵 같은 것도 꽤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 요리를 만드신 거를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음식이 아닌 엄마의 집밥이 그립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는 뚱블리님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유튜버 누군가요?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은채님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부합한 두 번째 유튜버 이나짱! 이나짱! 이나짱은 어떤 면이 그럼 그렇게 좋으신지? 우선 첫 번째 이나짱님은 예쁘세요. 굉장한... 왜 아까부터 뭐 먹자고 그냥 얼굴이 예뻐요. 이렇게 가냐고. 그만큼 제 기질이 까다롭다는 거겠죠. 아 오케이. 이나짱이라는 분은 일단은 굉장히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세요. 일단은 일단 그것도 있는데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많이 먹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나 씨는 그러면 뚱블리님이랑은 조금 다르게 뭐 집밥 분위기는 아닌 건가요? 네. 집밥 분위기는 아니고 이나짱님은 일상적인 음식보다는 이제 좀 새로운 음식 우리가 뭐... 팝핑보바 같은 거?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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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새로운 음식이나 이제 뭐 어떤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신메뉴가 나왔을 때 그런 신메뉴를 빠르게 먼저 먹어보고 리뷰를 해줌으로써 이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 이게 어떤 음식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먼저 사전으로 알고 갈 수 있는 영상을 주로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확실히 먹방 트렌드라고 하면 매운 음식 먹는 거잖아요. 혹시 이나짱은 매운 음식도 많이 드시는지? 그렇죠. 아 전문이에요? 전문? 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전문이에요. 대박이다. 제가 자칭, 타칭 매운 음식 전문가인데 일주일에 엽떡 두 번 먹고. 아 그렇죠. 이나짱님은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는다는 느낌보다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가 잘 느껴지는 맵다 하면서도 끝까지 드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매운 음식을 또 많이 드세요. 아 진짜 아플텐데. 아 진짜 프로네 프로.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민협장님. 민협장님 걱정됩니다. 물론 많이 드시는 건 좋지만.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브이로그 유튜버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려드릴 브이로그 유튜버는 딘디입니다. 딘디. 딘디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독자가 지금 어제 봤을 때는 7.2만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대성할 브이로그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막 센스가 진짜 엄청나. 동년배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 댓글에 보면 우리 동년배들 다 딘디 좋아하네. 이런 댓글. 약간 자막 느낌이 우리 딱 20대 초중반 애들이 향수에 젖을만한 자막 느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딘디 씨가 이제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켰어. 근데 저기에 자기 음료가 제조되는 걸 보고 있어. 그러면 자막으로 딘디 거야. 보니까 노트 보다 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런 느낌의 자막을 되게 잘 쓰셔가지고 일단 인기가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 중국. 근데 또 중국에서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중국에서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막을 영어 자막을 탑니다. 저는 또 제가 영문과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뭐 아무리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하지 않은 중국 맛집이라던가 중국 과자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해줘요. 뭐 마라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막 그런 거 좀 잘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추천할 만한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딘디는 꼭 한번 봐봐야겠어요. 궁금하네요. 어떤지. 제가 추천하는 딘디 시청 시간은 잠자기 전. 잠자기. 잠자기 직전. 왜냐하면 귀가 편하니까 말을 안 하고 그치 말을 하면. 자연이나 일상적인 소리만 나오니까 약간 그런 건 나와요. 뭐 한 손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니까 한 손으로만 라면을 끓일 때 뭐 면을 놓쳐 그러면 아이씨. 약간 이런 거 나와. 근데 그런 게 더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다는 거죠. 아 인간적이네요. 괜찮은 거 같아. 한번 봐봐야겠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유튜버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유튜버는 자 두두두두구 트위트입니다. 이분은 딘디보다는 조금 구독자가 많아서 어제 기준 27만명 정도. 엄청만분요. 아니가 낫정도예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얼굴이. 얼굴이 예뻐. 아까 저한테 얼 먹방본 때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며. 사실 이분이 얼굴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 브이로그 선정 기준은 일단 차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의 일상을 이렇게 엿본다라는 느낌인데 저 사람이 텐션이 너무 높고 깰깰깰깰 깰깰 보는데 지쳐. 같이 힘들었죠. 이렇게 엿본면서 지쳐. 저 사람이 맞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지칠 수도 안나.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보게 되는거죠 혹시 트위티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컨텐츠를 주로 사용하시는지 사실 트위티님은 메이크업 영상도 되게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케아에 가서 어떤 가구를 사서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약간 이런거를 좀 시리즈 느낌으로 찍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만 봐도 내가 같이 그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나은채님과 유튜버 추천을 같이 해봤는데 은채님 어떠셨어요? 뭐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가신 것 같으세요? 사실 제 머릿속에 더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시지만 제안이 두개여서 너무 아쉬웠죠 제안이 두개여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제가 저의 엄청난 심사기준에 부합하시는 분 두 분을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 추천을 받고 영상을 보신다고 하셔도 큰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유튜버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을 때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 위주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딘디씨나 아까 말해주셨던 이나짱님이나 그런 분들이 백님만 이런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유튜버 중에서도 진짜 추천하고 싶은 유튜버가 많다라는 것과 진짜 보시고 그분들이 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새록새록 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은채님이 너무 말을 잘해주셔가지고 아 아니면 나 진짜 텐션이 더 나고 텐션이 너무 남아가지고 저는 너무 힘들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유대감 영상으로 만나요 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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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잉!